핑크퐁 구독, 좋아요 포기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탄수화물 쌀밥, 감자, 고구마에 들어있지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 나쁜 병을 예방하는 비타민 당근, 비망, 시금치에 들어있지 나쁜 병을 예방하는 비타민 비타민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 힘이 붉은 몸이 든든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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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소고기 두부에 들어있지 힘이 붉은 몸이 튼튼 단백질 단백질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 뼈를 단단하게 하는 칼슘 칼슘 멸치 아몬드 우유에 들어있지 뼈를 단단하게 하는 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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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 다섯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지방 지방 기름 땅콩 모두에 들어있지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지방 지방 우리 몸에 필요한 5대 영양소 단수화물, 비타민, 단백질, 칼슘 지방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 주세요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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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